바닷물이 많이 들어왔네요 항구에 대한척이 접안에 있는데 가로등이 바닷물 들어왔을때 이렇게 비치니깐 아주 예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바닷가 가로등 전역 노을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차들이 이렇게 한두 대씩 지나다니니깐 예쁘네요 나름대로 오늘이 이제 24년도 293일째 되는 날 10월 20일입니다 저녁 한 6시 50분 정도 되어왔고 있는데요 해가 지고 나니깐 완전히 이렇게 어두워져가지고 바다가 찰랑찰랑 하는거지 이렇게 바다가 찰랑찰랑 예 항구에 바닷물이 찰랑찰랑 저녁 시간에 이렇게 물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모습 장기한 모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소속